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월 5일날 선거관리의 편파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항의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모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관계자들을 맞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을 4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이 비교적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조혜주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서 회의 내내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후보 대선 캠퍼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조혜주 상임위원은 민주당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는 선거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공정이란 자태를 위해 무한한 노력을 했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의 공무 과정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항의 방문 가져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답하였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 신문기사를 접한 분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혜주 상임위원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각 신문이 유사한 그런 기사를 다룬 내용을 보면은 그 하단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민심의 그런 동향을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항의 방문길에 양대당 관계자들과 조혜주 상임위원사에 오고한 세세한 이야기를 저희들로서는 상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기사가 전하는 내용을 미뤄보면은 조혜주 위원은 우리의 선거관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과 이런 확신에서 조금 더 벗어남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확신이라든지 이런 주장이 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그리고 일부 시민들 그리고 야당 관계자들이 승리를 위해서 내걸려고 했던 그런 선거용 현수막에 너무나 편파적인 잣대를 선관위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명사들조차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의 자위적이고 이미적인 그런 과도한 개입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항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명사까지 사용할 수 없으면 어떤 문장을 가지고 자신들을 찍어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려움을 털어놓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선관위가 거절했던 보궐선거 왜 하죠? 이게 보통 명사지 않습니까? 보통 선거도 보통 명사고 또 왜는 의문문이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것이 왜 금지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은 참 많을 겁니다. 선관위 측은 유권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했지만 알고 있는 것을 금지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사람들만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다고 하더러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깁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상식으로 미뤄볼 때 선거용 그런 현수막이라는 것은 일종의 마케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을 엄해하거나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거짓으로 비난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유리한 것을 폭넓게 허용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위선, 무능, 내로남불은 사용할 수 없다. 위선, 무능, 내로남불은 다 보통 명사입니다. 이것도 아마 선관위 관계자들은 특정 당 후보를 연상시킨다. 그건 본인들의 생각인 거죠. 본인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다 강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케팅에 사용하는 모든 단어나 문장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설득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판매하는데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 당연한 일조차도 논쟁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너무나 좋은 문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선관위가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기가 힘든 거죠.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간에 선거의 공정성 문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땅의 보통 시민들은 선관위의 업무 처리 방식에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일자리가 넘쳐나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것을 박수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냥 웃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 웃음이 건설적인 웃음이 아니고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면 왜 허용하냐. 이거는 여당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교통방송의 일합시다 캠페인. 누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이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게 강하게 의도를 가진 그런 캠페인을 한다. 그것은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이 공정하다고 해서 허락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큰 게임이든 작은 게임이든 스포츠든 간에 모든 게임은 공정해야 되죠.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정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고 또 공정하지 않은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항의하게 마련이죠. 선관위 관계자들만 갖고 있는 공정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시민들이 공정에 대한 그런 감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는 허용이 돼야 된다든지 저거는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권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그 어떤 게임보다도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 많은 책임을 투입해 가지고 상시로 3천 명의 선거 공직자들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정파를 위하라고 선관위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추진하는 것이 선관위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고유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죠.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으로서 시민들로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꾸 편파적으로 보여지면 공정하게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총 9명 가운데 7명이 문 대통령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9대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정성 시입이 휘말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9대 7로 여건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3일자 조선일보의 사슬은 이런 제목의 사슬을 실었습니다. 여건 일색 선관위는 아예 여당 선거운동원인가? 물론 마지막에 무릎변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칼럼의 맨 마지막 부분이 한 문장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선관위가 아니라 여당 선거운동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시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유튜브 방송이 나가거나 또한 또 중요 신문들의 비슷한 그런 칼럼이나 주장이 나가거나 기사가 나가게 되면 그 하단에 대부분 실린 보통 사람들의 심정에 관한 의견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이 곤두 써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조선일보 기사만 하더라도 사슬 80개 넘는 댓글이 실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쓴 그 댓글들이 고스란히 어떤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떤 우려를 하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권력을 만드는 선거가 공정성 시비에 휩쓸리게 되면 권력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들도 있겠지만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좀 정파적 이득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접어들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그런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원천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공정한 선거의 실시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